작물에 관해서는 다니엘에게 조언을 구했다. 축소인간이 기를 만한 작물은 한정적인데 그 문제가 해결돼도 다음이 문제다. 야외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발상부터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벌레를 비롯한 온갖 것들이랑 경쟁해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농작물 확인하러 갈 때마다 전투를 강행해야 하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먹을거리는 전략까지 구성해야 할 정도로 까다롭네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축소인간이면 축소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봐요. 색다른 걸 섭취하고 적응하셔야 생활이 편하고 이롭죠. 그런 문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죠. 오빠는 저랑 어울려야 해요. 흥미로운 브이로그 영상을 찍으셔야죠. 그것이 기사단을 돌보는 것보다 막중한 임무이니까요. 옳은 말이다. 기숙사 페로몬을 떨어뜨리기 위한 활약이 최우선이다. 저들은 나와는 쉬운 입장에 섰다. 서바이벌 법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정 배고프다면 여학생이 먹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과자 부스러기를 채집하러 가면 된다. 오늘의 브이로그 영상은 소피아랑 어울리기로 결정했다. 캐서린의 넥타이를 타는 걸 해봤으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가슴에 올라온 오빠가 셔츠에 아무 구김도 주지 못하는 하찮은 모습을 직관하고 싶기는 해요. 여자 화장실에서 있었던 우리의 에피소드가 반영됐다면 대박이었을 텐데 아쉽네요. 저는 다른 애들이랑은 다르게 꽁꽁 싸맨 복장이 아니에요. 제 피부와의 격렬한 접촉이 가능하죠. 너무 자극적이면 다른 애들한테 부담만 실어주니까 뜨겁지만 가볍게 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올리비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빠는 여학생의 겨드랑이 냄새를 좋아한다면서요? 하긴 입안에 음식 찌꺼기도 섭취하는 마당에 그깟 악취는 애들 장난이겠죠. 사타군이 하위 호환인 겨드랑이 악취가 오빠에게 대수겠어요? 그렇죠? 큰 오해를 부르는 말이다. 올리비아가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 올리비아는 블레이저까지 한꺼풀을 껴입고 다녀서 그녀의 겨드랑이 땀은 묵은 김치처럼 입는다. 그날 올리비아의 겨드랑이에서는 100% 레몬주스에다가 독주 같은 짜릿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럼에도 올리비아가 예뻤으니까 특히 처녀의 겨드랑이라서 이 정도로 끝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버틸 수가 있었던 거다. 그런데 오빠 그거 아세요? 축소인간인 오빠는 언제나 여학생의 팬티를 훔쳐보는 위치예요. 그 말인즉 사타구니 냄새를 불가악력으로 맡아볼 수밖에 없죠. 제가 쭈그려앉으면 악취일 수도 있고 향기일 수 있을 그 냄새가 바닥으로 내려앉아요. 저는 그 공간을 스커트룸이라 부르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학생의 무릎이 축소인간을 향해서 뱃머리 돛대처럼 뻗어나가고 쭈그려앉는 자세가 된다면 그녀의 발 아래 공간은 치마가 둘러쳐져서 반지하처럼 될 거예요. 치마가 길면 완전 밀폐가 되겠지만 이 학교 여학생은 보통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니까 반지하인 경우가 많죠. 그 공간을 지배하는 건 오직 그녀의 엉덩이에요. 치마 안에서만 돌던 사타구니 냄새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축소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오빠의 태도를 보면 그 냄새에 둔하신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그랬었나?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랬던 것 같다. 최근에 소피아를 비롯해서 캐서린과 올리비아까지 팬티가 다 보이게 내 앞에서 쪼그려 앉았다. 허벅지에서 내려오는 건 채취와 온기만이 전해졌다. 초대형 경기장 천장처럼 장대하게 펼쳐진 팬티의 광경은 수컷으로서 참기 힘든 현혹이다. 매혹적인 시각에 정신이 팔려서 미처 후각을 신경 못 썼을 수도 있다. 사타구니 냄새의 낌새는 전혀 몰랐다. 설마하니 페롱온에 의해 후각이 마비된 걸까? 하긴 그곳만큼 강렬하게 페롱온이 뿜어지는 은밀한 부위란 없을 테니까. 올리비아도 내 앞에서 쪼그려 앉는 행위가 거리낌 없어졌다. 그녀라면 날 남자가 아니라 재미난 수컷으로 여긴다. 열등한 수컷 따위의 시각 정도는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그녀의 우월감에서 비롯된 조심성 없는 행동일였다. 종일 알찬 학업을 보낸 저랑은 저녁때에 만난 적이 없죠? 아마도 그때는 확실하게 사타구니 냄새를 맡아볼 텐데. 묵은 김치처럼 익어버린 처녀의 사타구니 땀내가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은 그 반응을 보여주는 브이로그가 괜찮을 것 같아요. 과감한 콘텐츠를 정해주고 협조하겠다면 나야 편하다. 그렇게 해보자면서 엄지를 추켜세웠다. 먹잇감 입장 주제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결정의 박수라도 치고 싶네요. 먹이를 향해 다가가는 무의식적인 행위인데 경계심이 전혀 없으시군요. 여자란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우니까 자기 방어가 되지 않으시면 늘 경계하세요. 물론 저는 오빠를 사랑스럽게 아끼니까 예외예요. 복도에 혼자 한참이나 있어서 뭐 하나 와봤더니 역시나구나. 소피아, 내 벌레랑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방해할 생각은 없지만 오늘은 개입해야 되겠는걸? 어제 올리비아가 자비를 내린 침입자들이 현재 기숙사에 있는 상태니까. 내 벌레가 어떤 꿍꿍이고 그들이 어떤 쓸모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캐서린이 불쑥 나타났다. 그녀의 존재가 무척 반가워 기분이 들뜬다. 이렇게 셋이 모이는 건 처음 등교 이후로 처음이라서 기대가 크다. 캐서린이구나. 그 침입자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여명 기사단이라고 자처했고 여학생을 다른 침입자들로부터 보호해준대. 얼마나 쓸만할지는 두고 봐야 할 사항이고 더 중요한 게 있지. 이 오빠가 사타구니 냄새를 못 맡아본 것 같아. 계속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너도 이 오빠 앞에서 팬티를 드러내며 쭈그려 앉아봤다면 스커트룸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스커트룸? 아, 뭘 이야기하는 건지 알겠어. 재미난 단어를 만들어냈네. 축소인간 입장에서는 난데없는 반지하 공간이겠어. 소피아의 사타구니라면 난 이미 몇 번이고 코를 받고 맡아는 봤는데 스커탄한테는 엄청나게 부러운 장면이겠지. 여자 입장이라서 요 스컷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말로 표현해줘야 할까나. 살과 살 사이의 묵은 땀 냄새는 뻔할 거라 생각되겠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지. 본인 채취로 범벅이 된 수개월 지난 이불에도 얼굴을 쉽게 파묻고 그러잖아. 여학생 채취가 범벅인 이불에 수컷이 얼굴을 안 파묻고는 못 빼기겠지. 이걸 그녀에게 깊게 근접했다는 표현이 맞을까나 또는 굴종으로서 하나의 오락으로 봐야 할까나. 그런데 축소인간은 사타구니의 얼굴을 파묻는 게 아니라 이세에 낀 찌꺼기처럼 꽂혀버리잖아. 소피아가 걷기라도 한다면 살과 살 사이의 압력과 마찰에 의해 지우개 똥이 될 테고 말이지. 멀찍이 떨어져서 냄새를 간접적으로 맡는 게 최선이겠어. 하지만 그 거리라고 해봐야 엄밀히 따지자면 치마 아니네. 코를 박는 것과 다름없겠어. 이거 섭섭한데? 내가 허벅지로 널 품는 것이랑은 다르게 봐야지. 그저 냄새일 뿐인 거랑은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 축소인간 입장에서 여학생은 엄청나게 거대한 존재니까 위험해서 평생 느껴보지 못할 감촉이겠지. 오빠라면 언젠가 내 사타구니에서 생존할 초인이 될 거라 믿어. 지금은 냄새에 대해 감상평을 들을 때야. 말을 안 해도 상관없어. 오빠의 표정만 봐도 알아. 난 그걸 직관하고 싶어. 사타구니 땀이 깊게 묶는 저녁이 최적이겠지. 저녁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 사타구니 냄새라면 팬티에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야말로 산지 직송이겠네. 질식으로 죽을 것 같으면 망사 팬티라는 선택지도 있고 말이지. 사타구니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건 역시 압력과 마찰이 축소인간을 뭉개버릴 것 같은데 예능을 위한 촬영인데 자칫하면 평생 꺼내주기 싫은 충동에 빠질지도 모르고 말이지. 그리고 그건 개인적으로 별로야. 그런 식으로 나를 전해주고 싶지 않아. 무엇보다 재미가 없잖아. 누구라도 떠올릴 예능이라고. 계속 예능을 언급하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차피 축소인간은 선택지가 없잖아. 거대한 여학생인 우리가 재밌어야 할 콘텐츠를 찾아야지. 이왕이면 경쟁이 낫겠지. 나랑 내기할까? 누구의 스커트룸이 인기가 많은지를 확인해보자. 아마 이건 사타구니 냄새와는 별개일 테니까 향수 뿌릴 생각하지 마. 누구의 외모가 더 뛰어난지 말하자면 몸매를 확인하는 시합일 거라고. 마침 참관할 벌레들도 많으니까 지금이 제격이네.